클레버 클로버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번 1월 중승 이벤트는 플래티놈 스타 트레저 저번 다이아몬드 클라리트로 개최되었던 문제점이랑 불편한 점이 많았던 트레저 이벤트가 이번 클레버 클로버의 대표고 샴므록 비하체로 개최되는 이벤트와 함께 몇가지 개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이벤트에서는 라이브 티켓을 이용한 배수 플레이가 불가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라이브 티켓 사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라이브 티켓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 스테미너 라이브에 0.7배 정도의 보상만 들어오지만 라이브 티켓으로 최대 3배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스테미너 라이브보다 많은 양의 포인트와 엠블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트리스트의 추천 설정 기능에 옵션 설정이 추가 옵션 설정에서 추천으로 선곡되는 악곡을 오토라이브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곡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또 라이브 준비 화면에서 설정한 이전 세트 목록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오토라이브 패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간 한정 오토라이브 패스는 이벤트 로그인 보너스로 매일 10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간 한정 패스는 따로 수량이 표시가 되며 라이브 시 기간 한정 패스가 우선순위로 사용되고 기간 중 최대 100장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기간 패스는 소멸되니 그 전에 전부 사용해주세요 아이돌보드에서 악곡한 해방수에 따라 엠블럼 획득 배열이 상승했습니다 악곡 한 칸당 0.01배가 상승하며 최대 1.39배가 상승합니다 이번 이벤트부터 이벤트 중반부부터 공연풀랩이 개최됩니다 공연풀랩에 들어가면 스테미너의 경우 2배, 라이브 티켓의 경우는 4배까지 소비할 수 있게 배수풀랩이 개최됩니다 각 아이돌 보드 해방수에 따라 외출 커뮤니케이션이 해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보드에서 해방했지만 이제 보드 5개는 외출 커뮤 1, 10개는 외출 커뮤 2가 개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간단한 변경상황으로는 이벤트 기간 중 시즌 악곡은 클리어 유무 상관없이 오토패스로 플레이 가능하며 업무의 특별 탭에서 클레버 클로버의 업무가 따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트레제 이벤트의 변경상황이었습니다 저번 다이아몬드 이벤트는 엠블론 수급이 너무 뭐 같아서 가볍게 하시는 유저들은 커뮤니아 악곡을 택하면 의상을 못 얻고 의상을 택한 분들은 커뮤니아 악곡을 해금 못했는데 이번으로 엠블론 수급량을 조금 늘리고 라이브 티켓으로 플레이 가능함을 추가하므로 수급량을 늘린 것 같아서 조금은 숨은 틈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뭐 이건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배수일 테니 직접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